안녕하세요. 맨지의 원데이 트러블. 그 첫 번째 행선지는 호주 버스입니다. 24시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체리를 사왔습니다. 체리! 체리! 메리! 헤링! 이러고? 끄나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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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NGMI A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